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이문학연구소의 윤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피를 활용해서 시계열에 따라 변화하는 네트워크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네트워크, 즉 사람들의 관계는 항상 변화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친구와 1학기 동안은 싸워서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가 2학기에는 화해를 해서 다시 친해지는 경우가 있듯이 네트워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실습으로 진행할 내일로 기차역 여행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해마다 사람들의 여행 루트가 어떻게 바뀔까? 혹은 계절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차역이 편향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은 시계열에 따른 네트워크의 변화를 보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름과 겨울 시기의 네트워크를 비교하면서 계절에 따라 여행 루트에서 선호되는 기차역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피해서 시계열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과정 하나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데이터와 엣지 데이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노드 데이터에는 기차역과 위경도 값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데이터에는 기차역과 기차역 사이의 이동 관계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일로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이 올린 여행기에서 해당 네일로와 기차역 여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데이터셋에 추가를 한 것입니다. 해당 링크를 따라서 두 개 모두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이제 개피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피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초기 화면에서 New Project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라이브레터리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 데이터를 불러와줄 건데요. 노드 테이블 탭을 클릭을 하고 Import Spreadsheet를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데이터의 저장 경로를 찾아서 노드 테이블 CSV를 불러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중에서 기차역과 좌표값이 저장되어 있는 노드 테이블 노드 데이터를 먼저 불러와주겠습니다. CSV 파일이니 이 세퍼레이터의 컴마 확인해주시고 Import S에서 노드 테이블인 것을 확인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정창에서 Interval, Double, Red Double, Long Double을 확인해주시고 마침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타입은 Mixed 그리고 New Workspace에 체크를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디 클럽에 있는 이 기차역 노드 이름들을 라벨로 그대로 가져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에 있는 이 데이터를 라벨로 그대로 가져오는 법에 대해서는 7-2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노드 데이터를 불러왔으니 다음번에는 엣지 테이블에서 엣지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데이터 레버리터리 메뉴에서 이번에는 엣지 테이블 탭을 눌러주시고 똑같이 Import Spreadsheet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저장한 경로에서 이번에는 엣지 데이터, 엣지 테이블 파일을 경로 찾아서 열어주도록 하겠고요. 스타트 데이터와 엔드 데이터, 엔드 데이터 데이터가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Import S가 이번에는 엣지 테이블이겠죠. 이 엣지 테이블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다음을 눌러주겠습니다. 아마 다음 창에서 Time Representation이 Time Stamp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Time Stamp가 아니고 꼭 이 부분을 인터벌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스타트 데이터와 엔드 데이터는 스트링에 체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마침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이 있는 데이터이니 그래프 타입에서 Direct를 선택을 해주시고 노드 데이터와 함께 보려고 하니까 저희는 New Workspace가 아닌 Append to Existing Workspace에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불러와 졌다면 이제 이 데이터 레버러토리에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가 불러와지고 이 컬럼과 연월일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데이터를 통해서 간격을 계산하는 열 병합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래 메뉴바 중에서 Merge 컬럼을 클릭해 줍니다. Merge 컬럼 설정 창에서 왼쪽에 있는 사용 가능한 컬럼에서 Start Date String 그리고 End Date String을 오른쪽 병합할 컬럼으로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Merge Strategy에서 Create Time Interval로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정 화면에서는 Start Time 컬럼에는 Start Date로, End Time 컬럼에는 End Date로 일치시켜 주도록 하고요. First Date에는 체크를 해서 Date 포맷이 연도-월-1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nterval 컬럼에 어떤 숫자 데이터가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통해서 각 엣지의 간격이 이렇게 계산되어 설정이 된 것인데요.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초록색 버튼과 함께 Enable Timeline이라는 새로운 버튼이 추가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Enable Timeline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하단에 이렇게 타임라인이 하나가 생성이 될 것인데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살펴보니 이 타임라인은 저희가 흔히 하는 연, 월, 일과 같은 시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시계열 분석에 있어서 적합하지 못한 모양이겠죠.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 3개의 아이콘 중 맨 아래 하단에 있는 회색 동그라미 아이콘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은 아까 계산된 인터벌 간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 저희가 아는 시간 형식으로 타임라인을 재설정할 것입니다. 이 아이콘에서 Set Time Format이라는 기능을 눌러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새로 뜨는 Time Format 창에서 세번째 데이트에 체크를 해주시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다면 인터벌 컬럼이 저희가 아는 그 연, 월, 일 형태로 바뀌었고 하단의 타임라인도 연, 월, 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오버뷰로 돌아가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간을 선택하면 그 시기에 인터벌을 갖는 네트워크가 선택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오른쪽의 스태티스틱도 그 선택한 시기에 따라서 수치가 다르게 각자 계산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특정 시기에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도 있고 또는 전체적인 변화상을 통해서 경향성을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네트워크에서 6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과 그리고 11월부터 2월까지의 겨울식의 네트워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화된 네트워크 그래프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대구역 노드로 향하고 있는 엣지의 굵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2017년 여름에 대구로 향하는 화살표는 그 굵기가 얇고 연결된 디그리도 적어 보이는 반면에 2017년 겨울의 네트워크에는 여름보다는 대구로 향하는 화살표도 굵고 연결된 디그리도 상대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더운 지역이라는 대구에 대한 강한 이미지가 작용이 되면서 내일로 여행객들이 여름보다는 겨울에 대구여행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갔다는 것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타임라인 시기 지정에 따라서 오버뷰의 시각화 네트워크도 변하지만 데이터 레버리터리의 데이터에서도 타임라인 시기 지정에 따라 그 수치가 변화합니다. 시각화 네트워크를 통한 가설을 수치를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2017년 여름 시기에서 타겟이 동대구역인 리스트를 확인해보면 웨이트의 총합이 총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2017년 겨울 시기로 이렇게 타임라인을 재조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이 동대구역인 리스트의 수도 증가를 하였고 웨이트의 총합은 8.0으로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나마 덜 더운 겨울에 내일로 여행객들이 대구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개피의 타임라인 기능을 활용하면 시기에 따른 비교 그리고 경향성 등과 같은 시도할 수 있는 분석이 더욱더 다양해집니다. 네 오늘은 이처럼 개피에서 날짜 정보가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시계열에 따른 네트워크의 변화상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시계열에 따른 네트워크 분석은 전체적인 경향성을 분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특정 시점 또는 사건에 따라 변화하는 네트워크의 양상을 바라보는 데에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문학, 역사, 사회과학 등의 다양한 인문 분야 연구에서 이러한 분석 도구와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